어제 오후 3시쯤 북구 진장동의 한 도로에서 신호위반으로 경찰의 추적을 받던 승용차가 주차된 화물차와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인 50대 남성의 소지품에서는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품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와 동승자가 동의하지 않아 간이시약 약물 검사를 하지 못했다며 마약 여부와 종류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기관에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